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친구랑 거머쿠라 가기로 했는데 좀 늦어서 한 5분만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나가야 합니다 암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으 으 으 으 으 나 사와나? 나 사와나? 언제 내려갈 수 있죠,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찌개는 조각과 아임 마리 정리도 돼요 침착 매콤한 고춧가루 청양고추가 물고추를 onder계속으로 맛있지? 응, 맛있지. 맛있어. 소바 사서 먹게 되는 것 같아. 소바나 으깨. 라면도 있잖아. 차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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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을 다 먹은 바다로 타는 거야. 물폭. 소파. 고소한. 비쌌이 쌀이 쌀. 숙소 다 먹으니까 좋고 있어. 시설버. 냉장고. 마일로 왔는데. 지금의 흑흑을%. 이제 아픈 부디. 뭐야? 뭐야? 와우 와우 너무 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예쁘다 뭔가 좋아? 스트롱 스트롱 인기 많은 거니까? 그래 아니면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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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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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슈퍼스트롱 이걸 를 먹는 아 진짜 야 블루베리가 연애운이네 블루베리를 먹어야 되나? 블루베리를 먹어야 되나? 블루베리 금전우는 자식 부분이야 비즈니엄은 뭐야? 비즈니엄은 뭐야? 비임 두개 시켜도 되지 않을까? 두개 시켜도 돼 뭔가 배불러서 만들 것 같아 뭐 먹을 수 있어 생각보다 크지 않나 보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치 약간 호빵맨 머리 떼어먹는 느낌인데? 미취 먹을래? 미취 먹을래? 미취 먹을래? 미취 먹을래? 뭐하고 그치 미취 먹을래? 미취 먹을래? 베이저베르쉬 해보다 큰데? 크지 않아 스마트킥 사실은 멸치가 들어있습니다 멸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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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 왜 먹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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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까지 가보고 생각해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올라갈 수 있어 멀리서 봤을 때보다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stolip 수고하시려 젠장 가슨 식당 고맙습니다 숱어싸 숱어싸 던져 연예인 길 formerly 요즘 lose 그리고 손으로 저게 구름이야? 호지선에서 뭐가 나온 거야? 그렇게 남은 거 같고 있는데 구름이구나 아 좋다 올해 씹어 나오지 않아? 내년인가? 진짜? 응 또 사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